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. 서울시 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 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 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 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. 앞서 서울시 펜싱협회의 재명 조치에 반발한 남 씨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상위기관인 서울시 체육회도 남 씨의 처분을 검토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.